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행복해서 결혼한 거 아니네요 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내 점사로는 이동수가 먼저 들어오는 게 점사가 맞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이 말을 뱉었을 때는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행복이라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왜 발목이 왜 잡혔어 발목이 잡힌 건 있다는 생각보다도 일단 내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일단 가정에 충신해야 되니까는 다른 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10살이요 10살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부부의 금실이 끊겼었어요 그렇죠 부부의 금실이 끊겨지면서 솔직히 지금은 뭐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책임감 그냥 의무감 때문에 사는 느낌 그리고 그리고 12년 전 12년 전에 음 어디로 이사를 하셨나요? 제주도요 12년 전이면 제주도 제주도로 갔어? 네 왜 갔어?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발목에 잡혔네 그때 처음 만나고 와이프를 데리고 제가 간 거죠 왜 갔어? 12년 전에 12년 전을 훑어보며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아니죠? 네 그리고 3년 전 3년 전에 어디로 다시 왔어? 3년 전에는 여기 있었고요 3년이 아니고요 7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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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애기 100일 지나고 나서 이쪽으로 왔고요 첫 단추를 잘 못 꼈네 첫 단추부터 본인 인생에 아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기는 했으나 그때부터 내가 솔직히 편치가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온 격이야 어? 네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냥 맨땅에 헤딩한 기분 가서 그냥 거기에서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그냥 못 버텨서 다시 왔는데 막상 왔는데 내가 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어? 네 그게 너무 힘이 들었고 어? 집사람과 사이가 괜찮나요? 왜 집사람하고 항상 느껴보면 어? 누가 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가 드는 거야? 서로 반반 생각 가지고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서로 아들 때문에 참고 그냥 버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일단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요 살걸 그냥 나 혼자 그냥 즐기면서 살걸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직업을 선택을 전혀 내가 하고 싶은 걸 잡지를 못하니까 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.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. 이 사주는 내 마누라도 있어야 되지만 또 옆에 또 내님이 또 있어야 돼. 응? 옆에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고? 응. 그 소리가 뭔 말인 줄 알아? 그게 바람 같은 뭐 그런 거 바람이 났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상황이 힘든데도 내 옆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응? 아니면 아니다. 김영기다. 없어요. 그럼 다행이고 다행인 거야.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솔직히 말하면 기간이 짧아요. 기간이 짧다라는 건 위태위태롭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출근을 하고는 있지만 재미를 전혀 못 느껴요. 전혀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본인은 돌아다녀야 돼요. 돌아다녀야 된다는 소리는 한 공간에서 누군가가 구속을 해서 그 공간에서만 오로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성향이 아니라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도 풀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운전이 됐던 뭐 서비스가 됐던 그런 일적인 게 동남서구로 돌아다니면서 풀고 살아야지만 내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요.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만 있는 건가요? 아니요.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. 사무실은 주에 한두 번 정도 돌아가고 현장 거의 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하고 본인이 사람들하고 대응하는 게 왜 낯설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? 그러면 본인이 사람을 현장에서 보는 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 현장에서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제가 끝나면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만나긴 하는데 처음에 들어간 다 처음 만드는 분들이죠. 그게 버겁대요. 내가 조금 익숙해질 만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게 또 익숙해질 만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성향을 맞춰 가려 하니 내 스스로가 그거에 내 성격이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버겁대요. 그리고 재미도 전혀 못 느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온결을 볼까 어떻게 해볼까 지금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. 내 혼자라면 그냥 때려쳐서 당분간 놀아도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금쪽같은 내 새끼가 있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아내하고 인원도 못하고 혼자 내 소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시기라는 거지. 그런데 올해는요. 이동수는 있으나 정말 이동을 하시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올해 갑진연을 느끼면 그다지 좋은 애는 아니에요. 옮겼다고 해도 또 답답해. 그 자리가 또 답답해요.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. 내가 내가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사람들로만 보면 재미를 못 느껴. 그러니 올해는 계세요. 얌전히. 올해는 얌전히 계시고 내년에. 내년에는 옮겨야 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정말 일은 잘하시네. 일은 참 잘하시네. 잘하시는데 왜 사람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 거야. 올해까지만 올해까지만 그냥 죽기 살기로 얌전히 얌전히 일만 하신다면 내년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진짜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우연치 않게 뭐가 됐든 간에 들어와요. 그래 놓고 나면 내가 조금 답답한 수전 답답한 수전은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려요. 또 물어보고 싶은 거? 건강이 좀 음 피부가 괜찮아요? 네. 피부는 피부는 괜찮아요? 왜 그러냐면요.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 피부에 혈관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러지 않나? 좀 탁하다고 그래야 되나? 건조 좀 탁하다고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뭐가 다 갈라지는 느낌? 그러니까 쓰라리고 뭐 이렇게 건조증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음 본인은 본인은 폐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폐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폐가 폐가 많이 안 좋네.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도 조금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올 상황이 있다 하면 내가 조금 숨 쉬는 게 심장 심장이나 조금 숨 쉬는 게 조금 답답해 그런 부분적인 거는 음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 작년에 내 몸에 칼 대는 수전이었는데 칼 안 댔죠? 그것만 해놓고 나면 괜찮고 내년까지 잘 버티셔야 돼요. 잘못하다가 이별수 들어와요.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옮긴 건데 이별수 이별수 직장 이동수가 아니라 이별수 이별수요. 내년 조심 내년까지 조심하셔야 이별수 막아가요. 잘못하다가 집사람하고 된탕 싸움 나가지고 산이 안 산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. 올해까지만 자리를 진득하니 버텨 있으면 이동수는 내년에 내년에 들어와요. 그리고 본인이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내 직업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재미를 못 느껴요. 그래서 진득하니 있지를 못하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그래요. 그러니까 많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.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려요. 돼요.